1분 남았습니다. 생각보다 시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. 얼마요? 376.75 376.20에 한번 대기해보겠습니다. 체결이요. 375.5에 청산을 대놓고 있어야겠습니다. 시초가는 완성이 됐어요. 개인이 사는데 왜 그러지? It's time to stop! It's time to stop, OK?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아, 오늘만큼은 긴 여행을 하지 말자. 긴 여행 옳지 않아.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한 건데. 1분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체결. 90에 반점을 하겠습니다. 90에 반점. 절반 나머지는 그냥 반점 걸어놓고 시초가는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 체결되면 그냥 시초가 매매를 정리하는 걸로. 이렇게 되면서 시초가 매매는 마무리. 절반 가지고 먹었잖아요, 그죠? 절반 가지고 먹었으면 됐죠. 오늘만큼은 야행하지 말자는 의미로 좀 빠르게 빠르게 청산을 시키고 본전도 줘버렸습니다. 또 내일 하면 되니까, 그죠? 내일도 하면 되고, 모레도 하면 되고, 또 해외 선물하면 되고, 그런 거니까 다음 시간에 시초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. 다음 시간에. 다음 시간에.